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3분 만에 대통령에 보고하고 4시간 뒤에 우리도 미사일을 맞대응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대응 방식인데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빨리 그리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연하게 달라진 미사일 대응책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던 군사정보가 윤석열 정부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각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고 그래서 위기관리능력이 돋보인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고 머리도 제대로 다듬지도 않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북한이 미리 미사일을 쏠 것으로 파악하고 있던 우리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직원들에게 저녁에 술자리를 하지 말고 대기하라 이렇게 미리 지침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대응하고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지켜본 다수의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북한의 전략을 미리 대응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시나리오로 짜뒀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37분 또 6시 42분께 평양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서초동의 자택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린 시간은 아침 6시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사한 시간이 6시니까 3분만에 연락을 한 겁니다. NSC 개최는 6시 30분에 결정이 됐고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쏘기도 전이었습니다. 통상 8시 전후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7시 10분 전후에서 대통령실로 출근을 한 겁니다. NSC는 7시 30분에 개최됐습니다. 우리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첫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날 새벽 시간대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사전에 예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동정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이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군사정보를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공개한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을 세부적으로 발표하면서 발사 시점도 분 단위로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체불상의 발사처라며 공개를 끊이던 사안이었는데 그러나 즉각적으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너무나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발표를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오히려 일본에 먼저 발표를 하거나 또는 미국 본토에서 먼저 발표를 할 경우에 언론 보도가 나올 경우에 맞이 못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 억제할 의지가 있었나 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까지 제기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정보까지도 여지없이 공개가 됐습니다. NSC 사무처 처장을 겸하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7차 핵실험을 위한 핵기폭장치 시험을 한 것이 탐지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 즉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우리에서 쉬쉬해오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핵기포장치 시험까지 한 것이 탐지됐다라고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기종사실화되어 있고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정보를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 알고도 쉬쉬한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발사를 하거나 하고 난 대도 핵실험을 하고 난 대도 그게 무슨 지진인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도발에 이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 태도 모든 면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해상에서 넘어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눈을 가리가지고 포승출로 묶어가지고 보내다가 그것도 보내는 일을 맡았던 군 관계자가 청와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그게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해 있다가 카메라 기자의 휴대전화가 찍히면서 그게 포착이 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해상에서 같은 어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탈북자가 많았는데 살인을 했다. 이런 이유로 가지고 이렇게 쉬쉬하면서 보냈는데 그런다고 그 사건이 있었던, 살인사건이 있었던 정거, 정황들을 공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개입돼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숨기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과감없이 이렇게 공개하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알리지 않았던 예약이 되는데 오늘 주식시장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떨어졌지만 코스피는 0.44%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별일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별일 없는 것처럼 아마 일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의 핵실험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는 일본의 신칸생도 스톱하고 대피훈련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훈련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대통령 시일 관계자는 미리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실제 도발을 하자 사전 준비한 매뉴얼에 입각해서 대응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달라진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신감보다는 그냥 달라진 태도 우리 안전이 위협받을 때 국군의 통수권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이것만 봐도 너무나 잘 드러나는 대비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안보 핑계돼서 예산을 결제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두 얼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